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서드 파티 3사 라고 하죠 이제 3사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모호크 제품입니다 이제 모델명은 모호크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모이칸 이라고 잘 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트샷 살짝 들어가 있고 박스가 진짜 엄청 작아요 그냥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 상자만큼 작아요 이렇게 트랜스크래프트 로고 박혀 있구요 뭐 뒤에는 이렇게 모호크의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모드 들어가 있고 이 조그만한게 가격이 조금 쎕니다 근데 제가 이 모호크 조형은 트랜스포머 제품군을 수집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매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가격에 완전 안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호크라는 이런 비인기 캐릭터를 내준 것만으로도 조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어 그 범블비 무비에서의 범블비 비틀 차량의 조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목업으로만 봤을 때 조형이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제타토이라는 3사 회사에서 비틀범을 제작하고 있고 이제 뭐 발매도 됐고 이제 뭐 선 리뷰어 분들한테 먼저 제품도 가고 이랬는데 저는 비틀범 조형이 그게 최고일 줄 알았어요 제타토 있게 근데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비틀범 목업을 내놨을 때 진짜 조형이 거의 3A랑 흡사하게끔 나와줘가지고 뭐 실제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트랜스크래프트 회사 거를 뭐 가격이 착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제품을 일단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뭐 박스는 조그맣지만 어 일단 제품을 이렇게 여시면은 안에도 되게 조그만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안에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되게 조금 해요 무슨 딱지 마냥 아 이게 끝입니다 설명서가 뒷장에도 없고 이 앞장만 있는데 이 설명서가 솔직히 조금 불친절해요 많이 친절하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뭐 이왕이면은 설명서를 참고 하시면서 뭐 만져보시면서 변형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앞에는 모우크 제품에 오토바이 조형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검 같은 거랑 배기구 같은 거 있습니다 일단 모우크 라는 캐릭터가 작중에서 그렇게 비중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좀 지나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서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아니긴 했는데 그걸 또 제품으로 내줬는데 또 그것도 잘 나와줬어요 일단 안에는 이렇게 오토바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검 같은 거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배기구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어 되게 깔끔하게 포장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배기구 같은 거 보시면 나중에 로봇 모드일 때 허벅지에 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이구요 어 살짝 연한 플라스틱 재질 연질 재질 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 같은 경우도 살짝 연질 재질이구요 뭐 그렇다고 막 엄청 휘어지지 않아요 힘으로 막 하시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우크 오토바이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 모드가 진짜 너무 잘 뽑혔어요 제가 이런 오토바이 조형이 없기도 하고 다 차량으로만 변신하는 그런 애들만 있다가 이렇게 RC가 아닌 다른 캐릭터가 오토바이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 저는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 머리 살짝 키워 나와 있구요 이쪽 손가락 손가락 부분이고 여기 볼관절이 바깥으로 보여요 뭐 그런 것만 빼고는 되게 오토바이는 잘 나아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믹도 넣어 줬구요 오토바이를 세우실 때 받침대 요렇게 살짝 펼쳐 주시고 세워 주셔야 이렇게 받침대가 역할을 하면서 고정이 잘 됩니다 뭐 이런 시트 같은 것도 표현 잘 해 줬구요 바퀴는 앞쪽은 고무재질 이고 뒤에도 좀 땅땅한 고무재질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뭐 이 접지만 잘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바퀴도 앞바퀴 뒷바퀴 둘 다 잘 굴러 가구요 뭐 이런 인간 피규어 사이즈가 맞는 게 있으면은 인간 피규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스파이크는 MP47 하운드에 들어가는 스파이크구요 제가 이런 인간 피규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사이즈는 대략 이정도 핸들이 멀기 때문에 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스케일은 아닙니다 요 정도 어 일단 이렇게 보셔도 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구요 어디 뭐 기스 나온 것도 없고 뭐 어디 부러져 있는 것도 없고 어 그리고 은은하게 펄 도색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좀 펄 도색 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뭐 이런 나사 자국이나 이런 볼관절 보이는 거 아니면 이런 손가락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 보이는 거 빼면은 어 일단 오토바이 조형은 합격입니다 되게 잘 나와 준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는 이제 눈알이고 이제 가격만 빼면은 뭐 이런 오토바이 조형 뭐 모호크라는 캐릭터 안 좋아하셔도 하나점은 있으면은 되게 뭐 전시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어 저도 장식장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 오토바이 조형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안 놔두고 이렇게 오토바이로만 이렇게 진영을 해 놓은 상태였구요 어 이런 뭐 브레이크랑 엑셀 있는 부분 이 핸들 부분 연질 재질이구요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플라스틱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고 이렇게 머리카락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어 일단 뭐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차보다 클 수는 없겠지만 조금 크게 나왔어요 오토바이가 뭐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뭐 다른 차기작을 발매해서 스케일 고증을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오토바이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바퀴 위치가 동일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범블비와 이제 크기가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 이구요 어 아무래도 범블비랑은 조금 크기 차이가 나요 오히려 범블비랑 이런 차량이나 오토바이 모드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스케일 고증은 이게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아까 재즈보다는 어 이번에는 트랜스크래프트 모호크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뭐 변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요 그냥 거의 설명서 보시고도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이제 조금 설명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제일 먼저 앞바퀴를 빼 주실 거에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인데 변형할 때 모든 게 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앞바퀴를 분해했다가 나중에 그냥 어깨 장착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일단 제일 먼저 앞바퀴를 빼 주실 건데 어 요 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살짝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 부품이랑 좀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 이 검은색 요 부분 안쪽에 조인트로 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빼셔야 돼요 그냥 빼셨다가 여기 그냥 팍 하고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벌려 주시면 저렇게 살짝 조인트가 있어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요 여기도 살짝 빼 주시고 이 검은색 여기 조인트 껴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 바퀴 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 안쪽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 고정되어 있는 거 빼 주시구요 이렇게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아까 앞바퀴 있던 부분 위로 부품 올려 주실게요 이렇게 올려 주신 상태로 여기 이제 시트 있는 부분 여기 가운데 접합선 부분으로 다 벌어져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 이렇게 벌어져서 이 볼관절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살짝 이렇게 떼서 벌려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이 발바닥 조심해 주시구요 이렇게 펴시면서 가져와 주시면 되요 여기도 이렇게 빼면서 내리면서 이렇게 이러면 다리가 거의 끝났어요 변형이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발바닥 이렇게 펴 주시구요 나중에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발 한번 여기 발목에서 이렇게 돌려 주실게요 나중에 나중에도 돌려야 돼서 이렇게 먼저 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이 등 부분 여기 등 있는 부분 요 부분에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빼 주실게요 이렇게 빼 주시면 부품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부품 앞으로 살짝 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등짝에 있던 뺐던 부분 여기 볼 조인트 등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열어 주실 거예요 이게 그냥 고정성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빠지신다면 껴주시면 돼요 그냥 힘으로 안 빼시면 이렇게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빼 주신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부분 대퇴부 돌려 주실게요 이렇게 돌려 주시면 다리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낭심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발 살짝 정리해 주시구요 이제 요 부분 아까 여기 뺐던 부분 요 부분 반으로 이렇게 갈라 주실 수 있어요 조인트 조심하시고 벌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고정 시켜 주시구요 조인트 끼셔서 이렇게 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안쪽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 이제 이게 가슴 덮개 부분인데 가슴 덮개 부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팔 여기 접합선 부분으로 반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네모난 관절 부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깥으로 아예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바깥으로 확 확 이렇게 제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뒤로 확 제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었던 이 가슴 부분 여기 앞에 살짝 뭐 따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앞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V자가 되게끔 해 주신 다음에 넣어 주실 건데 넣어 주시기 전에 이 배기구 같은 거 뭐 이거는 뭐 모양 따라 해 주셔도 되긴 돼요 이 상태로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보기 안 좋으니까 안으로 돌려서 바깥쪽에서는 그렇게 안 튀어나와 보이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안으로 이런 힌지들 이용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가슴 부분을 살짝 V자로 해 주셔야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오토바이 거치대인데 이건 뭐 방향 맘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 내려 주셔도 되고 포인트 대기 올려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앞으로 돌려 주시면 못생긴 모호크가 나옵니다 저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 팔 부분 여기 이제 바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 옆으로 제껴놔 주시고 여기 힌지 이용해서 올려 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꺾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팔을 돌리실 건데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돌려 주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관절을 돌려 주시면 이 볼 조인트가 앞으로 보이게끔 해 주셔야 뭐 이런 팔 포진 같은 게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관절 이두박근 쪽 돌려 주시고 볼 관절이 앞으로 보이게끔 해 주신 다음에 뭐 팔 이렇게 돌려 주셔서 팔을 앞으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분해해 놨던 이 파츠 이 바퀴 파츠를 여기 조인트 맞게 구멍에 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빡빡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검 이 검 부분 손바닥 이렇게 껴 주시고 무기예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무기를 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여기다 껴 주셔도 되고요 이 허벅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껴 주시면 되고 이 뾰족한 검도 그냥 허벅다리에 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트랜스크래프트 모호크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발바닥이 조금 작은 편이고 여기가 이제 평평한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자립이 떨어지는데 원래 잘 씁니다 잘 서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조금 힘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발이 앞으로도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뭐 자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변신되는 오토바일 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돈이 안 아까우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MP47 하운드에 들어간 스파이크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 크기와 조용히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뭐 일단 사이즈 고증 자체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크래프트 제품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마스터피스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이 트랜스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처음이긴 한데 처음 제품 치고는 시도를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인기 제품을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 만들었겠죠 조금 모험을 해 봤다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제품 자체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볼관절이 많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쪽은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막 스르르 풀리면서 넘어지는 건 없고 이 어깨 부분이 조금 약해요 일단 가동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 아까 변형처럼 360도 돌아가고요 이 모이카 머리는 연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눈알인데 눈알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무슨 꼭지 마냥 생겼는데 눈알이에요 이 눈알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일 때는 조금 앞으로 놔두셔야 조금 자연스럽고요 뒤로 해주셔야 오토바이 그 부품 군형에 잘 맞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이 정도 앞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는 뭐 까딱까딱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제품에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는 기믹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아 뭐 원래 이렇게 못생긴 캐릭터인 건 알았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면 이제 더 못생겼어요 입 벌리면 더 못생겼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구매자 분들의 자유긴 한데 못생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오토바이 모드로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어깨는 아까 변형 원리 때문에 앞으로 뭐 요 정도 거의 다 가져와 줄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요 정도 올라가고 일단 볼 관절의 특징이 나중에 낙지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동성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깨에서도 한번 더 요렇게 접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이쪽 아까 변형시에 말씀드렸던 부분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 팔꿈치 뭐 이렇게 볼관절이니까 조금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힌지식으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뭐 팔 요 정도 이렇게 뭐 펄럭펄럭 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손가락 관절은 없고요 그냥 통짜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뭐 뒤로는 요 정도 앞으로는 뭐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위아래로도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허리는 거의 그냥 인사 다 굽혀 주실 수 있고요 뒤로는 또 안 돼요 그리고 360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가동은 좋네요 이 조그만한 게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거의 펴지고요 뭐 이것도 뭐 볼관절이니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변형 기믹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가져와 주실 수 있고요 뒤로는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 허벅지 부분에서 한번 접히고요 여기 무릎 있는 부분에서도 한번 이렇게 접힙니다 다리 관절도 잘 나와 줬어요 그 다음에 뭐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뭐 발바닥 요 정도 뒤로도 요 정도 이거는 근데 관절이 아니라 그냥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뭐 자유롭습니다 조금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까딱까딱 정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따로 안 되고요 뒤로도 안 돼요 요 정도 발목 관절은 이 발가락이 조금 허벌이에요 그래서 자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험 삼아서 사본 제품인데 뭐 많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라서 실험은 조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퀄리티의 제품으로만 나와줘도 아마 범블비는 조금 잘 나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뭐 이런 관절들 솔직히 여기에도 한 번 정도 접힐 수 있는 관절들 넣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이 좋아 보이는 건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볼관절들 때문에 좋은 거지 뭐 마스터피스 라인처럼 가동을 위해서 되게 신기한 그런 기믹을 집어넣고 진짜 감탄이 나오는 그런 설계를 넣어준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모호크라는 제품이 이제까지 없었고 오토바이 조형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샀는데 뭐 그런 용도로 사신다면 일단 제품이 없어요 모호크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셔도 돼요 솔직히 오토바이 조형도 잘 나왔고 그런 인간 피규어가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뭐 로봇 모드가 그렇게 막 조형이 뛰어나진 않아요 여기도 뭐 뚝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이쁜 조형은 아닌데 그래도 뭐 신박한 조형이니까 저는 구매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드파티 3사 트랜스크래프트의 첫 제품 모호크 제품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! 구독, 클럽은